아 아 아 아 아 아니 예선전에서는 탈락을 했어도 오늘 우승 왕이에요 그러면요 자기네면 김한선 김환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현존하는 방송에서 최고의 코너 열려라 노래방 그 어느 최고의 스타가 나와도 이 코너만큼은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냅니다 지난주에 와이비 같은 경우 윤도현씨가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아쉬워했고 집착했습니다 이준관씨가 또 오늘 상품을 못하갔을 때 어떤 반응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네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열려라 노래방 선물이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물 소개 가시죠 선물 소개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자 로봇청소기 워네끼 워네끼 갈아줘 갈아줘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에어프라이어 튀겨 튀겨 펜비용 다리미 다리오 다리오 루어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스마트워치 마지막으로 침구 청소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준관씨가 제일 원하는 선물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홍삼 김완선씨 낚시 세트에 너무 섹시하게 기대했는 거 아니에요? 깜짝 놀랐네 이거 뭔가요? 낚시 세트 김완선씨가 찜했으니까 루어 낚시 세트 갑니다 자 여러분 힌트 주세요 커튼콜 하는 모습이죠 아 조세호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정답 정답 아니야 아니야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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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자 지수입니다 지수에요 연기 연극이 끝나고 난 후 정답 아니에요 자 기회 없어요 김완선씨 정답에 좋습니다 오페라 언니 제가 오페라 하지 않았어요 언니 정답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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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 없어요 누나 기회 없어요 어머 이 언니 이상해 이제 김수욱씨 팀 하나 둘 연극이 끝난 후 다시 한 번 정답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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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춘 채 멈춘 채 우대 위에 정정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성공 로어 낚시 세트 가져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커튼콜 장면이 있는데 김완선씨가 오페라에서 빵 터졌잖아요 그래도 정답 정답 했잖아요 저는 근데 연극이 끝나는 후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네요 뭐였어요 다시 한 번 기회드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라고 그랬어요 정답 손에 손 잡는 것 같다. 어쨌든 오늘 이진관, 김한선, 김제희 집집입니다. 이번에는 저희 대학교 직속 선배인 우리 김승욱 씨한테 혹시 탐나는 선물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네 로봇청소기. 자 이번에는 그러면 로봇청소기입니다. 힌트! 주세요. 주소! SES 그리고 서울시스터즈의 사진입니다. 정답! 정답 이진관 씨 외쳤습니다. 이진관 씨입니다. 잠시만요. 미스터 미스터! 아니에요. 조세호입니다. 여자 여자 여자. 어머 어머 세상에. 아니에요 아니에요.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 다음 힌트를 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. 어렵구나. 어렵습니다. 자 계속해서 힌트 봅시다. 정답 외칠 수 있는 좋은 개입니다. 오징어. 자 김승욱 씨. 하나 둘 셋. 울릉도 트위스트. 정답.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울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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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면 울릉 돌아 백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. 아름다운 울릉도. 성공! 성공이에요. 어 지금 화내시는 거예요? 한 가지 가도 되는 거예요? 네. 잠깐만요 형님. 마이크를 여러 개를 갖다 댈까봐요. 두 분이요? 네. 아니 아니 한 팀에서. 이 코너는요? 네. 이 코너는.